음악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치러진 23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 후보와 르펜 후보가 1,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구 조사에서 마크롱 후보가 23에서 24% 정도의 득표율을 보일 것 같고요 르펜 후보가 21.6에서 23% 정도 득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랑스 대선 예상과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대선 1차 투표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르펜 후보 이 극우 성향의 지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파리에서 테러가 있었죠 슈팅 파리 이래가지고 총격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ISA 소행이다 이러면서 반이민 정책 또 프렉시트 보수주의를 내세우는 약간 트럼프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극우 성향의 르펜 후보의 인기가 올라간다라는 기사도 참 많았고요 또 파리의 총격전이 마담 르펜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외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하는 점이 많았었는데 왜 극우 성향이 되니까 불안하게 하냐 자꾸 이유를 나간다라고 하고 시장과는 조금 친화적이 않은 그런 입장 때문입니다 사실 뭐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 르펜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장에서 좀 어려워하는 점이나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점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근데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제는 개표가 막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가면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출구조사 결과와 모든 걸 좀 종합해서 봤을 때는 마크롱과 르펜이 두 분이 이제 결선 투표 2차 투표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하나의 더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두 분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중에서 혹시 극우 성향의 르펜 후보가 너무 지지율이 높지 않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너무 높지 않을까 했던 걱정보다는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롱 후보가 좀 안정적인 시장을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제는 금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월물 기준으로 골드가 한 2% 이상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마크롱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도 충분히 전해주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분명히 외환시장에서 특히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유로화의 움직임도 그럴 것이고 그의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흐름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이 프랑스 대선의 움직임 어떤 사람들이 또 얼만큼 누구에게 지지를 보내는지에 대해서 더 팔로우업하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